로봇 꿀벌이 있으면 진짜 꿀벌은 없어져도 될까? 로봇 꿀벌이 있더라도 꿀벌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켜야 해요. 진짜 꿀벌이 수분을 한 식물에 더 많은 열매가 열리고 맛과 모양도 더 뛰어나다고 해요. 어떻게 꿀벌을 지킬 수 있을까? 꿀벌이 멸종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.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꽃을 심어요. 꿀벌이 도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.